솔로를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6주? 네, 6주. 6주 됐어요. 아니, IUI 활동을 하다가 사실은 솔로를 했어요. 외롭지 않아요? 어때요? 어, 정말 너무 외롭어요. 너무 외로워요? 대기실이 똑같은 사이즈의 대기실은데도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혼자 쓰는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혼자다 보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그러면은 좀 이렇게 적응은 아직 안 됐어요? 거의 활동 마치는 시기는 다 됐는데 적응 거의 끝났어요? 너무 속상한 게요. 이게 IUI 친구들이랑 적응을 다 했는데 더 잘 맞춰가고 있고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고 막 그러려고 하는 시기에 이렇게 아쉽게 활동을 잠시 적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택시가 아니라? 네.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됐는데 혼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연정이가 같이 활동을 시기가 겹쳤어요. 우주소녀 친구들이랑? 네. 우주소녀 선생님도 아니었으면 정말 저는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진짜. 아, 그래요?